아이고, 이거 1인 미디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지? 가만히 있어봐, 우리 마을 아니 난 오랜만에 안 오니까 마을 어떻게 좀 우리 개발리원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, 예 개발리원장님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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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보부다 아, 그럼 그걸로 바로 구강 예, 그럼 거기로 만나는 걸로 하게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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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소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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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십시다, 예 거기 가죠? 거기, 거기, 거기 가요 이야, 여기 개발리원장님이 기다리고 주객에 아이고, 아이고, 우리 개발리원장님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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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먼저, 먼저 안 계시구나, 마시기야 아이고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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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, 예, 아이고, 예 예, 개발리원장님 아니, 저, 예 자, 이제 참, 참 아이고, 개발리원장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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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, 저 예, 요, 요 젓가락 한번 젓가락 젓가락 이야, 야, 이거 좋다, 어, 보백이 예, 평소에 내가 여기 줄게 찾는 곳인데 예, 이 국수가 예, 손수 저, 주방장이 끓이니까 예, 맛도 좋고 예, 예, 예 작은 가게지만 예 하루, 그 인원이 한 150명이 왔다고 한다 아, 개발리원장님, 소문 들었어, 가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저, 휴 허먼 양 드십시오, 양 드시고 거기 술도 한 잔 돌아 야, 얘 이거 뭐, 뭘 다 이걸 다 먹으면 하고 하하, 아냐, 아냐, 이거 고마워요 저, 카메라 보고 먹냐 아, 저 오늘따라 이 국수가 맛있게 보이네 제가 좀 한번 좀 먹어볼게요, 이 아, 잠깐, 저 저, 아이고 잘하는데 양 표정이 응 막 맛좋다는 표정이 하고 덜 나오면서다 아,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좋다, 물 먹었으니까 한번 먹어보자 예 바로 이 맛이네 응 이게 저랑 국수 맛이다 응 맛있어 응 국물 먹어야지 응 이 육수가 정말 맛있네 이, 저 서울사람들이 이 육수 맛이 좋으니까 자꾸 여기를 오는 모양이야 저, 삼촌 비빔묵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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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비빔묵국수 네, 비빔묵국수 네, 비빔묵국수 네, 비빔묵국수 어, 이거 젊은 세대들이 참 좋아하는 국수라 어, 그런데 나도 이제 늙은이지만은 비빔묵국수를 이거 좋아해 아, 한 잔 먹어야지 비빔묵국수 바로 이 맛이라 아, 이거 이야 빨리 난 나도 국수 좋아하는데 응 삼촌은 나보다 국수를 더 좋아해 오케이 이젠 못 먹거라 안 먹거라 이야 이거는 그냥 오늘 촬영은 오늘 대박이죠 대박이죠 요거 내 저 저 이 시장 사장 뭐 출연유 받아가 있겨 어, 이거 받아야지 상가리 이 국수가 쾌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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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쾌구나